프린세스 누비에게 이곳까지 다양한 의상을 코디해 볼게요. 첫번째 의상은 할로윈 파티에 어울릴만한 마녀 복장이에요. 이번에는 연보라색의 긴 드레스를 코디해 볼게요. 세번째 의상은 반팔 블라우스와 긴 청바지에요. 보라색 구두도 잘 어울리긴 하지만 빨간색 운동화로 바꿔 볼게요. 이번에는 파란색의 어깨가 약간 드러나는 반팔과 하얀색 치마를 코디해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검은색 긴 부츠에 단정한 원피스를 코디해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파티에 어울릴만한 의상을 입혀봤어요. 마지막으로 프린세스 누비가 항상 입는 변신복이에요. 다음은 파티에 따라서 tells